음식을 털어놨라고 말해 오늘은 온리아 야옹 싫어하나봐 올리 Pierl 울리야? 아니야, 울리야 내가 안 말자 learn this contracts 좀 더 잘 connects 요즘 해 beste 듣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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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enas 이렇게 먹는건가요? 이렇게.. 잠시만요 빨리 먹으러 왔어요 잘 먹으러 왔어요 저녁은 사이에 걸어봅시다 오늘의 주문은 모짜렐라 고급스러움 구급스러움 김성만 이곳에 마우스 공급스러움 자, 이거 먹자. 안 먹어? 요거 포도 그건 안 먹어? 알았어. 올리자. 엄마. 엄마, 옳지. 자, 엄마. 엄마. 미안해. 나 샀어. 왠지 초록색 안 먹는 느낌인데? 애매해 어구 잡팀 어구 잡팀 어구 잡팀 편식하면 안되지 조금만 더 씹으면 맛있어 아니야? 지퍼도 맛없어? 오구 잡팀 와 깜짝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